민선 8기 연수구가 1주년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정운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안전 시스템 구축과 재정위기 극복, 정당현수막 철거 등을 잘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연수구. 연수구 주민들은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연수구가 구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은 이제후 연수구청장의 구정운영에 대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7.4%가 잘했다, 43.9%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못했다라고 응답한 구민은 8.7%였습니다. 연수구가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선 보행자 중심의 도로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가장 좋았던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연수구는 지난해부터 스쿨존 주변에 자전거 킥보드 진입알림 서비스와 스마트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알림이 등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 사업을 펼친 것도 잘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2025년도에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하나, 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거고 이 부분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GTX 비노선의 조속한 착공이었습니다. 현재 인천대 입구역에서 남양주 마석가지를 잇는 GTX 비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 간, 세대 간 비교 분석을 거쳐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연수구가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구청을 찾는 주민을 위해 연수복지상담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연수구는 구청사 6층에 연수복지상담센터를 조성하고 통합상담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5개 복지관련 부서를 같은 층에 통합 배치해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복지 분야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수구원